대한민국의 합동총회 이승희 총회장이 지난 2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마틴 루터킹 기념시상식에서 한국 기독교 지도자 자격으로 마틴 루터킹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예장합동 이승희 총회장은 이번 수상이 개인의 영광이자 예장합동총회의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며 마틴 루터킹 목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 교단도 교회와 민족의 희망이 되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마틴 루터킹 특별상은 마틴 루터킹 시상위원회와 마틴 루터킹 퍼레이드 준비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상으로 마틴 루터킹 목사의 인권 존중 정신을 기르기 위해 국제적으로 시상하는 상입니다.